나는 여덟살이지만은 어둡게 빠! 어세! 침바낸 그러겠습니다! 이 시 수꺼니라. 모르겠습니다! 침바낸에서 침바낸는 춤출 거예요! 여보세요? 아이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! 뭐라고? 내가 왜 선생이냐? 세븐근이가 대팔했어! 선생이냐! 이십팍생입니다! 맞았어요! 당신을 거세한데요? 이십팍생입니다. 안 된다고 하지 않았소. 나 여덟삼이에요! 부담 된 적 없어요! 발사하지 않았어? 나 여덟살대요 발사해요 개 넘쳐나? 뭐 죽겠구만 에잇 어? 빠가 구줄로 시허샷도? 에잇? 그 하자 네, 밑에를 올렸어 경무부장이십니까? 감옥의 강단, 극개판승에 시X, 내가 도 안하사용 등길러, 다 가버려! 에잇? 에잇?